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르 율법이나 선지자나 할 때는 구약을 폐하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르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미로다. 모세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그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작자가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 이래서 그래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즉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고 안 지킨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폐하는 이상한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율법을 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레스타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탓을 씻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즉 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흔들림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더라. 이 얘기도 여러분이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저도 물속에 빨리 들어가려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사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낳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안 지켜요. 왜요? 그날은, 이날은 무슨 날이라? 안 지키라. 안 지키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파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패한다. 그렇게 말할 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내가 율법을 패하는 게 아니다. 패하는 게 아니다. 다음 말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어떤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에게 대시며 가라사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것도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에게는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돼. 모세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파리세인들, 서기관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키냐고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왜 이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자기가 준 율법을 어떻게 안 지켜?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무시하고 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저도 옛날에 오랫동안 제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면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와 앉아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 현장에서 걸렸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으니까 진짜로 오늘 잘됐다. 마침 현행범을 잡았어. 잡아서 모세의 율법을 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니까 돌을 딱 들고 여자를 끌고 성전에 예수님 있는 대로 왔다. 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당신은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뭐예요? 안 지키는 것 같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얘기죠. 문동뺌자, 손대는 얘기예요. 38년 된 환자, 안식일인데 뭐예요? 오늘은 안식일이니 여기 가만히 누워서 쉬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이면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안 해요. 율법을 막 무시해요. 여기 서교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딱 들고 왔는데 돌 들고 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은 제가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여자를 구원했어요. 죽여야 될 여자를 그런데 서교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이런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의 율법을 패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패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하셨듯이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뭐 하러 왔다? 나는 지금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다. 나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사랑이 된다.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를 쫙 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는 모세의 율법으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그러나 들었으나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노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은 불완전하다. 내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불완전한 계명을 더 완전하게 하면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이다. 화내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면 뭐 하라는 얘기에요? 사랑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수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고 그 원수를 미워했다면 너는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완전케 하고 있다. 완전케 한다는 말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더 어렵게 만들어야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구나. 이때까지 모세가 준 율법대로 하면 나는 사람 안 죽였어. 안 죽였으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게 불완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목조목 마태복음 5장에서 조목조목 모든 율법은 완전케 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지금 전체 모세율법을 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제사를 지내다가 또는 예배를 보다가 요즘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네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형제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반짝 나면 어떻게 하라고? 예물을 재단 앞에 그냥 둔 채로 이 말은 뭐예요? 예배 보는 거 중단해.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더 중요해? 예배 보더라도 그 형제한테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가서 생각했으면 아까 어저께 내가 형제님한테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박수 쳐야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케 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무엇에 따라서 드려야 돼요? 율법을 따라서 드려야 돼요. 그렇죠? 제사법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도 제사법도 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준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완전케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 소송이 붙었다면 네가 누구를 고발을 했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라? 급히 호해해라.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서 예배를 보러 간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 나는 다른 여자하고 바람핀 일 없어. 그래서 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불완전한 계명이예요. 진짜 그 계명을 완전하게 하면 어떤 여자를 보고 욕심을 품고 욕심을 품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것은 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석희봉과 바리새인들은 불완전한 율법이 이것이 최고의 율법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율법을 진짜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완전하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불완전한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는 마치 우리 인간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착각할 만큼 불완전했다. 그런데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제 와서 진짜 완전한 율법을 보여줄게.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 율법을 보면 너희들은 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문덕병 환자가 와서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 대고 안 대고 그런 것 따지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문덕병 환자가 예수님이 딱 보니까 율법에는 손 대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환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환자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손까지 됐을까라고 제가 공부를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한 문덕병 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돼 뭐라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나이다. 아주 복잡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덕병자는 이 문덕병자는 아주 겸손하고 공손한 어른 행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원하시지 않는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낫게 해 주고 싶을까 안 싶을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날 이 자리에 있으신 것도 이 문덕병자를 낫게 해 주시고 싶어서 이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고치신 목적으로 왔어. 그런데 이 환자는요. 혹시 원하신다면 이거는 누구 입장을 너무너무 뭐해요?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체면 이것이 아직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뭐 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냥 아, 저는 꼭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 달라. 체면 불구하고 뭐해요? 아직도 자기 뭐를 잡고 있다고 해요. 폼 잡는 거예요. 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은 뭐가 더 좋아요? 저 좀 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죠. 원하면 뭐해요? 원한다!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빠가 아들이 하나 딱 있어. 그래서 교육을 좀 잘 시켜보자고 아주 돈 많이 들어서 행실을 잘 가르친다는 가정교사까지 되려다가 애를 아주 행실이 좋고 좋은 아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교사가 아이를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독감에 걸렸어요. 아빠가 빨리 와야 아빠가 와서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주는데 아빠가 자꾸 좀 늦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탁 온 거야. 아빠가 보니까 열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교육을 잘 받아서 아버님, 오늘도 직장에서 얼마나 시달리시고 피곤하시겠습니까?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걸으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지금 아빠가 더 급해. 아빠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이러는데 아빠는 잠깐 사무실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피곤하시다면 안 가도 되는데 이러면 아빠가 기가 꽉 맥힐까? 맥힐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솔직하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문등병 환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이 환자가 낳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보금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더라. 이스라엘에 그때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이스라엘 문둥이를 고쳐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었던 문둥병 환자는 누구 뿐이었다? 나만 뿐이었다. 나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바로 쪽에 시리아. 그리고 그 당시 엘리사 시대에는 그 시리아가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재산을 약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바로 시리아에요. 그런데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칠 때 그 전쟁을 총 지휘하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에요. 그런데 남한도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문둥병자가 있어도 시리아에 나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 주실 수가 없었을까?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지금 우리가 지난 6번 강의에서 나온 게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조건적 하나님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셔서 나를 문둥병 환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 같은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이 그것들도 보지도 않는다.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즉, 누구가 가르치는 대로 서계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 자기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 버려서 가망없다. 그런데 이 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왜 하나님이 나만을 낳게 해 주셨을까? 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자기 같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되었냐? 그건 이제 그 이야기 열환기학 가서 따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둥병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칠 때 예수님이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셔서 지은지에 다 회개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이 낳게 해 주십니다. 그럼 무슨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탁 왔을 때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낳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너무 귀찮게, 혹시 귀찮게 해 드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는 예의도 없이 낳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는 잘못 보이면 안 낳게 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접근한다 이 말입니다. 그 환자를 예수님이 보면서 이 환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 손댄 환자는 이 환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손을 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손을 대었을까? 이 환자에게만. 이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는 보니까 아직도 나를 잘 몰라. 믿음이 없어. 원하신다면이 뭐야? 가서 더 믿음 더 키워가지고 다시 와. 그러시지 않아. 믿음이 부족한 이 환자는 예수님이 볼 때 자기가 사랑의 표현을 더 강하게, 더 진하게 해줘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의 사랑을 이 환자가 더 강력하게 느껴야죠. 그러니까 사랑 속에 생기가 있고 그 생기가 들어가야 유전자가 키워져서 면역력이 강해져서 문등병 균을 막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자기 예의만 차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문등병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생기고 그 생기는 사랑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기를 더 주시기 위해서도 일부러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해주셔야죠. 문등병 환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완전 격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등병 환자는 자기들끼리 굴 속에서 살든지 다리 밑에 살든지 비참하게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 들고 완전히 격리되고 그리고 군중들, 사람 모이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어쩌다가 사람 모이는 데로 가까이 가면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돌들어서 이 문등이 죄만은 천벌받은 놈들아 너희들은 절이 꺼져! 그러니까 항상 증오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도 자기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깨 한번 등 한번 쓰다듬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랑에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받을 때가 없는 사람들이 문등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자가 30년을 문등병을 앓고 있었다면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겠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깨에 손을 대시면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 이 사랑의 온 몸이 어떻게 될까? 어? 이분이 나를 만지시냐? 율법에도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지금? 이 환자는 내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등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어겼어요 그러나 어긴 게 아니라 완전케 그래서 이 문등병 환자가 우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준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절대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벌을 줬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끌려온 창녀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창녀라면 그는 돌 맞아 죽을 년이죠. 그런데 저는 그날 나 같은 죽일 년도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완전케 된 율법 그리고 서계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는 불안전했던 율법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는 그 모세의 율법은 불안전했고 그 창녀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안식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런 것을 보니까 그 환자는 누워 있었던 뭐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서계관과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무슨 소리로 들렸을까? 모세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아팠다? 38년? 장구한 세월이요. 그 38년을 병들어서 아팠으니까 마음의 안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갑자기 딱 흔들리면 그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환자가 낳는다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맨날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는 거죠. 나는 병낮기 걸렀구나. 다른 환자들은 뭐예요? 부모, 형제가 와서 힘이 없는 환자는 친척들이, 가족이 와서 물이 흔들렸다고 꽉 흔들려다가 물에 넣어주고 38년 동안 아팠서 그렇게 했으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섞어서 가족이 없죠. 그동안 그 당시는 수명이 대충 40대 중반이에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그 환자가 38년 동안 아프기 때문에 주로 누워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유도 없고 왔다 갔다 할 기운도 별로 없고 마음의 안식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자유가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드디어 38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질병으로부터 자유, 병을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가 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준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도 구원에 속해요. 38년대 환자는 드디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은 좀 더 해 질 때까지 누워있다가 해가 딱 토요일날 해가 딱 지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어떻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제 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죽으라고 일을 했어야 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일곱째 날에만 오면 다 쉬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날을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 이제 쉴 텐데 얼마나 좋은 날이야. 종들도 그렇죠? 종들도 다 쉬게 해요. 그 말은 심 심이란 것은 안식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모든 모세의 율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 계명은 무엇을 약속하는 것일까? 모든 약속은 단 하나의 약속인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야. 와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결과는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넷째 계명도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일주일마다 일곱째 날 토요일을 구원의 날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 일곱째 날 토요일마다 그날은 그 고된 일들 지난 6일 동안 6일 동안 일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일곱째 날이 왔구나. 일곱째 날이 오면 우리는 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착취로부터 해방해. 그게 구원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이라는 말은 완전한 날.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날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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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세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안식일 개명도 언약이다, 그리고 표징이다. 다시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영원한 뭐를 선언한? 언약이다. 언약이다. 그리고 영원한 표징이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구약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부르면 그 일곱째 날 토요일은 완전한 날, 그 완전한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날을 상징하는 것이 매주 토요일이었다. 그래서 그날 지독한 노동을 푹 쉬면서 그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하면 구원을 받는 날이 바로 십자가의 날이 올 거야. 그것을 믿고 살아라. 그래서 결국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병자에게도 마치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명을 어떻게 무시하는 것처럼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했던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다. 즉 모세의 율법의 안식일 개명은 십자가 구원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와서 이제 뭐예요? 그거를 완전케 하러 와서 어떻게 되는 것이 완전케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지 이제는 그것은 불완전해서 지금 내가 와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모세의 율법을 패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끌려온 그 장녀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도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등병자에게도 회개를 먼저 해야 내가 낫게 해 주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 낳은 예가 아주 많지만 그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회개부터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질병의 치유를 받아보면 드디어 그 병자들은 질병이 나아서 뭐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다 깨달으면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가? 조건적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 병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면 드디어 병나음을 입은 질병의 치유를 받은 환자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하나님은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즉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회개를 사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사과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때까지 배워왔던 하나님과 지금 내 병을 이렇게 낫게 해 주신 이 예수라는 하나님은 180도로 다르구나. 전혀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 그 아가페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솔직히 행동을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네가 그때 실수했지? 용서해. 그러면 아직도 뭐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행동만 용서받았지? 그런 행동을 하게 한 나의 본성은 이기적, 조건적, 본성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다 행동만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행동하면 또 잡아넣고 회개시키거나 또 잡아넣어서 3년 징역, 3년 남은 죄는 용서된 것입니다. 성경의 용서,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가가 180도로 조건적 하나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실 때 철저히 조건을 걸고 먼저 회개부터 하면 내가 고쳐 줄 거야. 이런 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이때까지 너 죄 지은 거 다 불어. 많지? 다 써요. 1, 2, 내가 보기에는 좀 빠졌는데 그렇게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죗된 본성 이것을 통째로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본성대로 하면 우리는 그 본성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없어지는 거다? 죽어버려야 본성은 없어지는 거에요. 그 본성이 죄인데 그래서 죄의 사함은 내가 사과했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만 그때는 나하고 내 본성, 죄하고 같이 없어져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되어오셨다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어로 계시면 말씀으로 계시면 죽을 수 없어요. 죽이지.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인간의 몸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 그 본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완전히 흙으로 보내고 우리를 다시 천사와 동등하게 새로운 비조물로서 그렇게 새롭게 다시 재창조, 새로운 비조물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그래놓고 하나님은 누구의 본성을 넣어주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지금은 아직도 동참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을 그렇게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rvol benef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